그래서 고맙다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다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데 아우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머리는 이게 뭐고 아우 턱을 깎아야 되나 배는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러면서 자꾸 내 몸을 거울을 보고 밉다 밉다 하잖아요 더 미워져요 그리고 남도 미워져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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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도 나 미워한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이 튀어나온 똥배 앞에 계세요 사랑한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너 덕분에 산다 옆사람 똥배 만져주면서 너 덕분에 산다 아니 똥배를 만진 애들이 미창한데 만진 공부해봐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이제는 다리가 부정같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줄 내 다리 너무 고맙죠 그래서 다리한테 얘기했어요 다리야 고맙다 그동안 고생이 많다 자꾸 얘기해주셔야 돼요 자꾸 얘기해주셔야 돼요 입을 저만 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벌려주셔야 돼요 미안하다 앞으로 잘할게 고생할게 왜냐하면 얘가 내 몸도 많이 데리고 다니느라고 평생 고생하잖아요 그죠? 그러니까 얘기해주세요 정말 미안해 앞으로 잘할테니까 백년만 더 살자 백년만 더 살자 제가 백년만 더 살자 그랬더니 지난번에 95세 할머니가 이 빛이 나오는 소리하고 치닫았다 제가 그랬어요 백년이라 숫자를 더 사는게 아니고 백년을 살 정도의 튼튼한 다리의 온도를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?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머리부터 다리까지 한번 가보실 건데요 머리머리 짝짝 시작 머리머리 짝 오케이 오케이 짝짝 똥배 똥배 짝짝 다리다리 짝짝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짝짝을 빼고 하하로 바꿔보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머리 머리 하하 어깨 어깨 하하 똥배 똥배 하하 다리다리 하하 내 몸에 있는 모든 부위를 다 건드리면서 웃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? 자 이번에는 어디야